가나다에 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나다는 각각 자유참정사회권 중 하나라는 설명이 나와있네요 먼저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자유권이 되겠죠 가장 오래된 기본권인가 했을 때 예라는 질문에도 자유권이 부합해요 그래서 이건 끝났고 국가에게 일정한 급불을 요구하는 걸 봤을 때 급불한 건 나한테 뭘 해주는 거거든요 나한테 뭘 해줘 라고 요구하는 건 바로 사회권이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적어도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줘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권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바로 참정권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가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전제라는 거는 기본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건 바로 평등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남과 평등해야 다른 기본권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평등권과 연결이 돼요 2번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이 되는 기본권은 바로 청구권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네요 3번 다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다 자유권에 대해서 맞는 얘기죠 내가 그냥 집에 있고 싶어 날 제발 어디로 억지로 끌고 가지 좀 마 나 자유롭게 있고 싶어 국가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와 연결이 돼요 4번 가는 포괄적 다는 열거적 권리다 이건 반대로 써 있어요 자유가 포괄적인 권리고 가 사회권은 국가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열거를 해놔야 되거든요 이만큼은 국가가 해줄게요 라고 미리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 국가의 자원이 무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반대로 써 있어요 5번 다와 달리 가난은 본질적 방어적 권리다 반대로 써 있죠 다가 본질적 방어적 권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1부 자막 by 김태운입니다 2부 자막 by 김태운입니다